내 모습이 초라해져 내가 미워 보일 때도 늘 지금처럼 나를 안아줘 Come on baby tonight Come on baby tonight 사랑한다는 말은 더 달콤하게 이 밤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마 그댈 보는 내 모습이 초라해지지 않게 성원! 성원! 이야 또 이혜린 씨 보고 싶네요 네 자 윤철혁 씨와 상민 씨 다시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라! 어니언스 편지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나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나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하얀 종이에 곱게 써내려가 너의 진심 달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멈추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눈물 흐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너를 보낸다 윤철혁! 성공! 자 우리 윤철혁 씨 이상균 씨 가볍게 성공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엔 우리 성원 씨하고 태민 씨예요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체리필터 오리날라 혜연 룰렛 돌려 주세요 우아 레이컨 정이 길어 올라가 타르게 말을 해줘 늦은 밤 잠에 밖에 안 날개를 흔들었죠 오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훈났죠 피지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이 떠 있는 멋진 날 내고 싶어 날아올라 저한테 어제 다르게 해요 이렇게 하늘이 비치게 해 춤을 줄 거야 날아올라 저한테 바라라 불러요 아냐 아냐 불렀어 불렀어 숨이 차서 그래 숨이 차서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네? 가사가 틀렸어요? 가사가 틀렸는데 그걸 하지는 말지 너무 했어 어쨌든 이상미 윤철형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대결 현숙 박상민 대 김혜영 리라 자 오늘 대단한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던분감니 대극기여 힘차게 날려라 유일하게 본인 성대모사를 본인이 하는 분이에요 언제 봐도 기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그 에피소드는 진짜 싫어합니까? 어떤 거요? 대극기여 입금 됐나봐라 흠차게 날려라 아니 김지선씨가 재밌으라고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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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에 돈 들어왔으면 하러 다 들어왔다면 2절 그리고 안 들어왔다면 1절 하고 했대요 농담으로 재밌으라고 여러분께 드리려고 흠차게 날려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